안녕하세요. 젤리재명입니다. 오늘은 포크스타의 그라운드 기술인 힙하이스트를 제가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힙하이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서 잡혀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우선 오른단이 살리신 다음에 리스트라이드 동작으로 제가 상체를 기대는 동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골반을 틀고 상체 있는 상태한테 기대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안 끌리고 상체 기대기. 그 다음에 제가 아랫판을 계속 내밀고 몸으로 밀어주시면서 제 몸을 앞으로 쭉 던져주신다는 생각으로 상체는 밀고 다리는 앞으로 쭉 하면서 쭉 기대고 몸을 던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제가 벽에 있다는, 벽에 기대서 우선 다리를 살리면 이렇게 기대된 동작까지 오실 겁니다. 여기서는 제 다리를 앞에 던지고 몸으로 밀어주시고 쭉 앞으로 나가는 동작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똑같이 일어나서 병행이 가능합니다. 일어나서 뚜고뚜고뚜고 기대고 제 다리를 몸과 숨기면서 앞으로 던지면서 똑같이 나와주시면 됩니다. 힙하이스트 기술 이렇고요. 리사 챌린지 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